안녕하세요 여기는 10m 하우스죠 이거를 하나 둘 셋 자 제 걸음으로 중간 센터에서 때리면 하나 둘 세 걸음 나오네요 세 걸음이면 10m 보면 되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 몸으로 좀 치수를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도 한번 탔지 퇴비를 뿌렸고 요즘은 퇴비 다 뿌려주죠 이런 걸 파셔있고 여기 뚜껑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칸마다 한 개씩 있네요 이 토양에서 혼자 하시니까 혼자서 8동 해요 그러면 한 천에서 한 천에백하면 잘하는 거예요 혼자서 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는 참외 맛도 좋습니다 왜 좋을까 토양에 따라 맛이 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철근도 굵고 치마도 괜찮고 청체랑 흰가루가 좀의 문제였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시고 항상 올해 농사 짓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을 하세요 개선해야지 내년에 좀 더 나은 겁니다 하도 이런 거 많이 봐서 대충 계산이 나와요 계속 보세요 다음 주 다음 주 되면 이제 슬슬 씨가 들어가죠 그 다음 주 되면 많이 들어갈 거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접목을 많이 할 거고 자 그러면 우다다라 또 참외 딴다 할 겁니다 시간이 잘 가죠 자 이런 것도 보고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놨구나 이런 것도 보고 하우스 사이도 보시고 하우스 사이가 일매도 50에서 70, 80 이게 제일 많다 카죠 그런 것도 보고 자 제가 이유 없이 이렇게 막 보여주지는 않아요 항상 동선도 생각하시고 동선이 짧아야지 일이 주는 겁니다 동선이 길어지면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다니는 이 길에 동선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동선을 좀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하시고 아 나쁘진 않아요 왜 해놨어요 여기는 점적 3개의 분수가 2개구나 자 남들은 어떻게 해놨는지도 좀 보시고 한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칸이 흔들리진 않아요 전체적인 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흔들리는 거니까 고로 전체를 계속 보면서 꾸준한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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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